안녕하세요 라봉이예요 우리 라봉이 오늘 일요일이고 아침에 비가 내려서 출근하기 싫은가봐요 그래서 늦잠 자고 있어요 라봉이 라봉아 우리 라봉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쉬지 않고 출근해서 일하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피곤했나봐요 오늘 출근 늦게 하기로 했어요 라봉아 몇 시에 출근할거야? 응? 알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엄마 점심때쯤 출근하지 않을까? 귀찮다고 찍지마라고 귀찮다고 꼬리 살랑살랑 얼른 자 가렵다고 가려워 귀가 가려워 얼른 자 라봉 우리 라봉이 오늘 한주간 쌓였던 피로가 있어가지고 쉬었다가 늦게 출근한다고 하네요 라봉아 이따 점심때 출근해서 열심히 또 새 쫓아다니고 그래? 알았지? 알았다고 그러네 하하하 변호다리는 새 없는데 이상으로 오늘 게으름 피우는 라봉이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봉아 얼른 인사해 얼른 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